싱가포르 캠핑 싱가포르 캠핑 오늘의 슈퍼주니어! 여러분 기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년 11월 9일 그리고 10일 양일간 오늘 싱가포르 인도어 스태션에서 펼쳐지는 2019 캠핑 싱가포르의 저희 슈퍼주니어가 참여하게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10월 곧 구집에 나오는데요 싱가포르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니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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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주세요 엘프분들이 기대해주시는 것만큼 저희도 기대가 되니까 우리 곧 싱가포르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슈퍼주니어 였습니다! 안녕! 싱가포르 캠핑